제일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383쪽 인식과정의 길라잡이 윗이 찢다는데 그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383쪽 해설에서 해놨고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죠. 우리 인식과정은 우리 마음은 대상을 지멋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켜갖고 그죠. 컴퓨터를 하면 컴퓨터는 뭡니까. 연산한다든지 이것이 딱 법칙에 의해 가지고 그죠. 정확하게 그게 일어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상을 보고 인식하고 업을 짓고 하는 것도 뭡니까. 1년의 정해진 인식과정의 엄격한 법칙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법칙이 뭐냐. 조금 전에 우리 맨 뒷장에서 정리를 해놨죠.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84쪽 중간에 보시면 그러면 이 인식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들을 다시 살펴보자 해서 제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거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서 적어놨습니다. 첫째 모든 마음은 대상을 가진다. 와 짜증나죠. 아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런데 이거 빠지 뿌리면 제1번전제입니다. 됐죠. 마음 뭡니까. 대상을 하는 것. 됐죠. 그래서 항상 마음 하니까 항상 대상이 따로 나왔죠. 신물이 나야 됩니다. 모든 마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결혼했듯이 마음은 물질보다 16배 빠르다. 이건 바로 밑에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의 물질이 머물 때 최대 16번의 마음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진다는 것도 아비담마의 중요한 전제입니다. 아비담마에서 특히 상자부 아비담마의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마음은 물질보다 16배 빠르다는 이것이 전제가 되어서 이것을 뭡니까. 기본 명제로 해서 이것을 기본 전제로 해서 인식 과정의 법칙이 다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밝히고 있는 최초의 문헌이 뭐냐 하면 청정도론입니다. 그래서 딱 청정도론은 그대로 거기에 인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384쪽 절 밑에입니다. 하나의 물질이 머물 때 16번의 존재지속심이 일어나고 머란다.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하나의 물질이 머물 때 머물 때입니다. 16번의 존재지속심이 일어나고 머란다. 마음은 일어나는 찰나와 머무는 찰나와 머라는 찰나의 길이가 모두 같다. 물질은 일어나는 찰나와 머라는 찰나에만 빠른 것이 심찰나들 즉 마음찰나들과 같다. 머무는 찰나는 길어서 16개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머라는 만큼 머문다. 됐죠.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물질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물질을, 이거는 물질 찰나, 한 물질 찰나 있잖아요. 찰나입니다. 찰나는 뭡니까? 지금 현명형을 갖고 있잖아요. 쫙 땡기 갖고 있잖아요. 줌을 있잖아요. 한 번 뭡니까? 천억 번, 천억 배를 쫙 땡기 갖고 있잖아요. 그림을 그려보면 물질은 한 찰나가 어떻게 일어나서 머물고 사라지는가 하면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 천억 배 주문한 겁니다. 됐죠. 그러면 뭡니까? 그러니까 심찰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찰나, 그런데 아비담마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할 겁니다. 찰나이라면 찰리라 하지 뭡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찰나하는 것도 일어나고 사라졌겠죠. 그렇죠. 찰나라는 말은 일어났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찰나입니다. 됐죠. 한 번 일어나서 안 사라지고 있으면 이건 영혼이겠죠. 그렇죠. 영혼 뭐 이래 되겠죠. 그런데 뭡니까? 찰나라는 말은 뭡니까? 어쨌든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존재했다가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이걸 또 현명형으로 빡 한 천억 배 땡기서 보면 찰나라는 것도 뭡니까?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이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렇겠지요. 그렇죠. 요새는 과학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식입니다. 됐죠. 우리가 찰나라는 말은 일어났다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더 땡기 보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머문다는 게 이게 뭐냐 이걸 갖고 옛날 큰 사람들이 다 놀라 해서 여기 네 가지로 제가 또 갔다가 봉황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죠. 우리 심찰나는 일어나서 머물고 사라지는 요거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일어나는 요거 하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아찰나로 한다 했죠. 저는 말씀드렸죠. 찰나를 더 쪼개면 뭡니까?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세 단계로 나눠지겠죠. 그거를 아찰나로 합니다. 됐죠. 그러면 또 이렇게 달라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것도 더 쪼갤 수 있겠죠. 당연하죠. 일어나는 것도 더 쪼개지겠죠. 그럼 이건 뭐로 하면 될까요? 요거는 아아 찰나 됐죠. 그럼 이것도 더 쪼악 땡기 보면 뭡니까? 이것도 또 쪼갤 수 있겠죠. 그죠. 이건 뭐 하면 되겠어요? 아아 아찰나. 더지 않거나 아아 아아 찰나. 그죠. 좋죠. 그죠. 심찰나는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세 아찰나로 구성되어 있고 요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요 길이가 똑같다. 됐죠. 그런데 물질 찰나는 뭡니까? 일어나는 아찰나하고 멸하는 아찰나는 아주 빨라서 요 물질이 일어나는 아찰나하고 그죠. 요 멸하는 아찰나 요거하고 길이가 같다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머무는 아찰나는 길어서 뭡니까? 물질이 머물 때 열여섯 번의 뭡니까? 마음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됐죠.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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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열여섯 번 일어나고 머물다.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이 말은 뭡니까? 더하면 일어나서 머물고 사라진다 이 말이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기본 전제입니다.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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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죠. 그래서 그죠. 물질은 뭡니까?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세 아찰나로 구성되어 있고 일어나는 아찰나 머무는 아찰나 멸하는 아찰나는 길이가 똑같다. 그래서 물질도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세 아찰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질의 일어나는 아찰나와 멸하는 아찰나는 아주 빨라 가지고 마음의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요 각각의 아찰나와 길이가 같다. 근데 물질은 머무는 아찰나가 길어서 뭡니까? 물질이 머물때 마음은 열여섯 번 일어났다가 머물고 사라진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요렇게 합니다. 그러면 후대에서 우리 따지는 사람들이 따져야죠. 뭐라고 따지면 우리는 제일 그 합니까? 정말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요렇게 따지면 좀 그거 하겠지. 정말로 그럼 부처님이 그렇다 하시느냐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럼 이거를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 증거는 뭡니까? 니까야에 나타나느냐. 됐죠. 사부 니까야 혹은 쿠다카 니까야 가운데 부처님 말씀과 같은 거로 보는 일곱 가지 시로 된 거기에 나타나느냐. 나타나면 제가 이렇게 뜸을 들이겠어요. 바로 어디에 상응 때 니까야 49번째 상응 16번째 경에 나타납니다. 봐라. 요래 했겠지요. 그거를 딱 니까야를 딱 갖다가 증거로 들이댔겠지요. 근데 뭐를 증거로 들이댔어요. 청정도론. 경에는 니까야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방 아비달마에서는 이런 체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자부에서 요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청정도론에서 설명되고 있지만은 우리 상자부 칠론 있잖아요. 칠론에도 16번 빠르다 이런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거는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후대 청정도론이 보통 AD 한 5세기 때 그걸로 된 거 봅니다. 그렇게 했다는 말은 그 이전에 이미 널리 유통이 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AD 1세기를 전후한 그 시점부터 해서 있잖아요. 상자부에서 이런 인식과정을 발전시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됐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6배라는 숫자 있잖아요. 여기 그런데 도대체 16번이 왜 나왔느냐 그걸 갖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지만 경쟁적인 정확한 출처는 없습니다. 16배 더 많다. 뭐 한 복이 보시한 잠깐이라도 마음챙김 수행을 한 공덕이 보시를 많이 한 공덕보다 16배 더 많다. 이런 표현은 여러분들이 좀 경애도 비슷한 그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인도 그때 우리 불자들 사이에서 습관이 뭐 보다 수로 많다. 크다 이럴 때는 16배 더 많다.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출처로 해서 학자들이 있잖아요. 논문이나 글 선한 거 보면은 왜냐하면 그 외에는 16배라는 출처가 없습니다. 그죠. 그 정도 알지. 그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한번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정노론입니다. 384쪽 제일 밑에입니다. 하나의 물질이 머물 때 이거 그림 그려나는 거 보시면 춤을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의 물질이 머물 때 이거는 머무는 아찰라의 이 말입니다. 16번의 존재 지속심이 일어나고 멸하고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진다.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은 일어나는 찰라와 머무는 찰라와 멸하는 찰라의 길이가 모두 같다. 여기 분명히 멸하는 찰라 나오죠. 마음의 일어나고 일어나는 찰라 머무는 찰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새 아찰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일어나는 아찰라, 머무는 아찰라, 멸하는 아찰라 이렇게 안 되어있죠. 안 되어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찰라에 해당되는 빨리어는 없습니다. 됐죠. 서양 사람들이 이걸 더 구분하기 위해서죠. 찰라를 모먼트로 옮기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찰라보다 더 작은 아찰라는 뭡니까? 서버 모먼트로 옮깁니다. 서버 모먼트를 보고 제가 뭐라고 옮겼어요? 아찰라. 됐죠.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찰라를 해놔도 우리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찰라를 넣어서 말하면 마음은 일어나는 아찰라와 머무는 아찰라와 멸하는 아찰라의 길이가 모두 같다. 물질은 일어나는 아찰라와 멸하는 아찰라에만 빠른 것이 심찰라들과 같다. 심아찰라들과 같다. 이러면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머무는 아찰라는 길어서 16개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머물고 멸하는 만큼 머문다. 됐죠. 그럼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무는 아찰라가 길다. 이것이 제일 기본 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결합하여 인식과정은 한 대상을 조건을 하여 최대 17심찰라를 넘지 못한다고 본선은 단언한다. 정말로 본선은 단언하고 있는가? 증거를 대라. 이러면 뭡니까? 394쪽에 가면 우리 안우루타 선임 진술에 딱 나타나고 있습니다. 394쪽 6-1입니다. 그 보면 매우 큰 대상이 해갖고 394쪽입니다. 그 보면 394쪽 맨 밑에 보면 394쪽은 어떻게 되어있죠? 매우 큰 대상이 해갖고 밑에 그죠? 어떻게? 일어남, 머무, 무너짐의 세 찰라를 하나의 심찰라를 한다. 조금 전에 했습니다. 물질의 수명은 이 17개의 심찰라에 해당된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17개의 심찰라에 해당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요새 같은 거죠? 산수가 발달된 시대는 기본입니다. 머무는 아찰라에 16번 일어나죠? 됐죠? 그러면 요건 뭡니까? 심찰라를 보면 3분의 1 아찰라고 있죠? 요것도 3분의 1 아찰라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16과 3분의 2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3분의 2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1로 하면은 17심찰라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안 하고 그죠? 상자부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죠? 물질이 일어날 때는 너무나 빨라가지고 부처님도 아무리 깊은 좌정에 들었어도 뭡니까? 물질이 일어나는 아찰라는 결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이 일어나는 아찰라에는 방한가가 하나 그냥 확 흘러가 버린다는 겁니다. 됐죠? 우리 인식과정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방한가가 흘러가다가 오문전향, 전호우식, 받아들인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한 마음, 자화나, 영혼 그 다음에 방한가가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방한가가 흐름 중에 뭡니까? 물질이 아무리 새겨있지 않으면 원자폭탄이 빵 터져도 뭡니까? 그 일어나는 순간에는 마음은 알지 못하고 한 잠재의식이 흘러가 버린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대가지고 여기에 뭡니까? 하나의 흘러가 버린 거를 해서 17개 마음이 게재가 되는 거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94쪽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의 물질이 머물 때 16번 이상 일어날 수가 없으니 그 물질이 일어나는 찰나에 게재되어 흘러가 버린 지나간 방한가까지 포함하면 17번 되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인식과정의 중요한 밑거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넷째, 이렇게 최대 7번 일어나는 마음들은 제멋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법칙에 따라서 선후의 순서가 분명하게 정해져서 일어난다. 됐죠? 우리 컴퓨터로 뭡니까? 프로그램 짜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그 프로그램에 해가지고 컴퓨터 인식과정이나 옛날에 베이식, 일반 프로그램, 디베이스, 폭스프로 이런 게 다 프로그램 파일이잖아요. 이런 걸 하고 프로그램을 해 놓으면 뭡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연산을 하고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도 인식의 법칙에 따라서 엄격한 법칙에 따라서 진행해야 된다는 것. 그 법칙이 뭔데요? 나 모르겠다. 수십 번 말씀 들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오문전향, 전호식,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자화하는 마음, 영혼의 마음. 됐죠? 몇 번 했을까요? 조금 더 하면 100번 합니다. 반복학습의 효과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익숙이 되죠. 이런 법칙에 따라서 됩니다. 그리고 이 오문인식과정의 법칙을 최종적으로 우리 상자부 아비달마에서는 15단계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경우의 수가 우리가 오문인식과정에 인할 때 대상을 아는 것은 뭡니까? 15개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됐죠? 어머, 이게 뭐 지금 인공지능이나 결국은 뭡니까? 사람, 저는 사이버 인간인가 있잖아. 그거를 만들어내면 결국은 뭡니까? 인공지능과 로보트가, 로보트가、 앵보는 로보트가, 아이고 내색끼, 아이고 내새끼, 로보트가, 인식과정에 이것 workers oval이 성장하는 걸로 taper는 테 attacker가 됐죠? 이렇게 생긴게 온다. 내 새끼, 아이고 내새끼, 아이고 내새끼, 아이고 내새끼. 그런데 뭡니까? 이상 큰 게 있잖아요? 보니까 뭡니까? 이상은 머리도 크고 얼큰이고 말로 함부로 하고 경상사투를 심하게 쓰고 키는 76쯤 되고 그러면 강목선임 이러면 내 새끼가 아니고 뺨을 한 대 때려야 된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일식 과정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네 가지가 기본입니다 인사부터 쭉쭉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시입니다 386쪽입니다 1번입니다 마음의 일어남에 대한 수성한 길라자별을 마치고 세상과 개인의 분류에 따라 선후의 마음에서 확정된 대로 재생연결과 삶의 과정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을 적절한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하죠 재생연결에 관계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존재지속의 역할을 한다 했죠 그것이 재생연결의 과정을 합니다 요거는 제 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윤회하는가 됐죠 그것이 5장의 주요한 관심사입니다 사실 5장은 그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윤회하는가 됐죠 초기불교 아비달마는 윤회를 당연한 거라고 아비달마는 뭡니까 5장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윤회하는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됐죠 엄마야 초기불교는 윤회가 없는데 80살만 내라 그죠 그 다음에 삶의 과정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은 지금 우리 4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삶의 과정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는 인식과정이라고 합니다 적절한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하리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하리라 해놨죠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재생연결과 삶의 과정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재생연결의 과정은 뭡니까 제 5장에서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윤회하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과정에서는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는가를 해서 우리 지금 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